자 지금 수정씨하고 쇼니씨는 뒤로 그냥 이제 누워서 타실텐데 쇼니씨 몸무게가 거의 한 100kg. 몸무게가 97kg에서 많이 먹으면 100kg 됩니다. 근데요 보세요. 들어 누웠습니다. 그리고 돌려볼게요. 얼마나 튼튼하고 편안한지 이겁니다. 오 좋다. 몸무게 많이 나가시고 엉덩이 크신 분들 이렇게 누워서 타시면 편안해요. 이렇게 누워서 기대서. 그렇죠. 자 복부 긴장되고 이렇게 트위스트까지. 네. 그런 편해요. 이겁니다 바로. 아니 그러면서 여러분 관절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있죠. 관절 걱정을 최소화하면서 운동할 수 있는 자세가 바로 좌식 자세인데.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좋은게 뭐냐면 이제 곧 수정씨가 보여줄텐데. 접이식도 너무나 편하고요. 그러니까요. 좌식 입식 변신도요 너무너무 편하고 너무너무 쉬워요. 일단 다 들었을 때 이게 참 필요하고 지금 딱 운동하고 건강 챙겨주는데. 필요한건 알겠는데 우리 주부님들 입장에서 이걸 뒀다 어떻게 지금 보관을 해야 되는지가 벌써 신경이 쓰이실거에요. 네. 남편 아들 도움도 필요없어요. 그냥 뚝딱. 그렇죠. 한 번 내버만 당겨주시면. 신문지 반장 너비 정도. 네. 이 정도로 탁 접히다보니까 그냥 뭐 자투리 공간에 쓱 밀어 넣어주시면 되고. 네. 바퀴가 있어요. 오 좋다. 그냥 한 번 쓱 당겨. 이렇게 그냥 끌고 옮겨주시면. 이동하는 헬스클럽. 그렇죠. 부엌에서 하셔도 되고. 그렇죠 그렇죠. 뭐 마루에 사셔야 되고. 안방에 사셔야 되고. 워낙 공간에 사주시기 바라. 아니 레버 하나로 입식 좌식 접이식까지 심지어 바퀴까지 있기 때문에 이동을 하면서 공간 활용도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우리 고객 여러분들 지금 배를 한 번 잡아보세요. 엉덩이를 한 번 만져보세요. 허벅지 팔뚝을 한 번 만져보세요. 살이 굉장히 많이 쪘죠. 이 며칠 사이에. 그리고 얼굴은 달댕이처럼 약간 변했을 거예요. 여러분 다 원인은 이겁니다. 며칠 사이에 이 높은 칼로리 명절 음식을 드시고 주무시고 드시고 주무시고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이거는요. 그냥 날려버려야 됩니다. 날려버려야 됩니다. 그냥 운동을 통해서 날려버리시면 되는 건데. 그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 가장 기본인 게 하체 운동을 하셔야 돼요. 하체로 운동을 돌리다 보면 어떻게 열이 점점 올라옵니다. 이때 배도 따뜻해져요. 열이 올라온 상태에서 누울게요. 누운 다음에 그 다음에 트위스트 허리 짜지운 동작. 이거 얼마나 좋아요. 특히 어머님들도 여성분들 이 라인 중요하잖아요. 제가 가장 많이 알려드린 이 동작 트위스트 동작을 사이클을 타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방송에서만 일주일에 무료체험 기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에서 혜택이 가장 좋고요. 4만 원 가까운 가격이 즉시 할인되고요. 2만 원 가까운 적립금을 덤으로 더 보내드리는데. 자 오른쪽 모델분의 피부색이 빨간색으로 머리끝부터 발까지 변화가 되겠죠. 이게 운동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제대로 되는 거고. 제대로 되는 겁니다. 지금 초반부터 주문되다가 엄청 합니다. 여러분 요 며칠 사이에 살이 좀 찢었을 거예요. 여러분 요게 또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요. 나중에 겨울 때쯤 되면 눈사람. 시어부터 쪄요. 그렇죠. 시월도 이제 입만 땡기는 그죠? 완전한 가을이잖아요. 이걸로 운동하셔야 돼요. 지금으로 운동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추석 때 많이 드셨던 거 전혀 걱정 못 들여 매시고요. 네. 제 말 믿으시고 한번 사이클 타보세요. 칼로리를 날려보내자고요. 자 하나 둘 셋. 발샷. 칼로리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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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